올해로 19회째를 맞은 2019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영일대 야외 무대와 중앙아트홀 등 포항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. 리투아니아 극단이 햄릿을 공연하는 등 해외 6개국 13개 극단과 국내 극단이 포항의 한여름밤을 밝혀줄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입니다. 포항 바다국제연극제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연극 관람 요금은 모두 무료입니다. 포항 바다국제연극청